아 오늘 힐에다가 하나 둘 둘 둘 둘 셋 내가 오늘 선물을 가져왔지 뭔데? 그냥 안 보여주지 아 왜? 그 아 뭐야 뭐 뽀뽀라도 해달래 이거야? 나 진짜 오빠 나 그렇게 쉬운 여자 아니거든? 눈 감아 아 알겠어 나 감을게 기다려봐 잠깐만 아 뭐야 안 들어가 빨리 들어가 개자리 나 개자리야 짠 이거 뭐야? 너 별자리 야광으로 돼있는 예술작품이야 야광이라고? 근데 이게 야광이야? 어디가 야광이야? 아 여기 밝아서 안 보이는 거야 어두운 데로 가자 영혼 없이 얘기하지 말고 보여줄게 가자 아 영혼 없다니 나 챙겨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여기 배 옆에 여기서 보면 보일 것 같아 예쁘지? 응 너무 예쁘다 이거 방에 딱 자기 전에 탁 불 끄고 나면 진짜 너무 예쁘겠다 고마워 나 진짜 선물 오랜만에 받아봐 다음에 이제 잘 때 불 끌 때마다 내 생각날 거야 어떡해 나 잠 못 자는 거 아니야? 열 받아서 아 근데 개자리가 좀 예쁜 것 같아 내 거라 그런가? 왜 이렇게 예쁘냐? 우리 여기 야경 예쁘니까 야경 사진 좀 찍고 가자 그래 그거 사는데 진짜 많이 찍는다더라 그 물에 비쳐서 반사돼서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 이게 뭐야? 뭔지 모르는구나 가자 내가 알려줄게 이게 밑에 물이 이렇게 잔잔하게 있어 그래가지고 그 배경을 해서 이렇게 반사돼서 진짜 예뻐 아니 설마 이건 아니겠지? 여기서 카메라를 밑에 대가지고 아 아니 그 엉덩이가 엄청 넓은데 보이지? 오빠 저기 한 번만 서봐 봐 내가 절로 가볼게 진짜 이거예요? 와 난 진짜 꿈에도 몰랐다 오빠 일로 와서 봐봐 내가 가서 볼게 있어 봐 내가 핸드폰으로 한번 볼게 여기 맞아 여기네 아 진짜 이 엉덩이야? 아니 그러면 엉덩이가 없으면 사진 어떻게 하지? 아 오빠 그 사진 너무 못 나왔어 오빠 내가 먼저 한번 오빠 찍어줄게 내가 그 사진을 진짜 많이 봤거든 오케이 스탑 여기야? 어 됐어? 어 봐봐 아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물이 없어서 안 돼 그럼 그 사진 어떻게 찍는 거지? 이거 아니에요? 자 제가 한 장 찍어드릴게요 그 형이 찍어주신 것도 땅이 네 형은 고 카메라라도 제 카메라로 찍을게요 이렇게 할까? 응 그냥 이거야 이게 팁이 뭐냐면 카메라 렌즈가 최대한 물하고 붙어야 돼요 오 오 최대한 물하고 붙어야 돼요 오 그니까 이게 안 되네 아까 수평이 될 정도로 거의 발라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하면 되네 아 맞네 렌즈가 물 수면에 가까워야 되네 오 포즈 좋은데 내 여자친구 맞네 오빠한테 배웠지? 걸으려다 멈추는 느낌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다 멈추는 느낌 또 잘 나왔지 오 힙하다 힙해 아 오늘 힐에다가 완전 딱 드레스 입고 갔어서 그러니까 차라리 오빠 내가 오빠 한번 그렇게 찍어볼게 찍어볼게 진짜 대박 너무 잘 찍었다 우와 진짜 잘 찍었지? 응 이거 생각해낸 사람이 대박이다 오빠 모습에 캬한 거야? 아니면 내 사진에 캬한 거야? 오빠 모습에 캬했지 솔직히 어 어 아유 아주 자기애가 아유 보통이 아니야 나 모델 나 모델이요 오케이 수고하셨어요 우와 미쳤다 buoy 이 으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